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저기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까요? 저 앞에는 주차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가다가 다음에 보이는 곳에서 사요. 2번 나는 다음 역에서 내리면 돼. 그래? 전에는 집에 갈 때 시청역에서 내렸잖아. 응. 지난주에 학교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 3번 몇 해 전부터 먹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먹방은 맛있게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방송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해온 이러한 먹방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사라 씨,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된 비결이 뭐예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5번 깜빡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죠? 바닷가에 있는 호텔이라서 이미 다 예약이 됐을 텐데요. 6번 제주도에 갔을 때 한라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아니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포기했어요. 7번 나영아,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 이번 달에 쇼핑을 많이 했더니 생활비가 벌써 다 떨어졌거든. 8번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여기 근무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전에는 학교에 가야 해서요.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그럼 오전에는 일하기 힘들겠네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여보, 정말 혼자 만들 수 있겠어요? 글쎄요. 불고기는 처음이라서 자신은 없지만 한 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간장에 마늘도 넣어야 하죠? 그럼요. 마늘하고 야채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내가 가져다 줄게요. 아, 마늘은 여기 있는데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0번 어, 이 지하철 시청 방향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하철을 반대로 타셨네요. 어디에 가시는데요? 서울역이요. 시청역에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면 되죠? 아, 그러면 다음 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세요. 다음 역에 내려서 밖으로 나가면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11번 진수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나영 씨가 집들이를 하는데 진수 씨도 올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해서요. 진수 씨가 괜찮으면 제가 나영 씨에게 알려줄게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선물을 좀 준비해야겠네요. 이상하네요. 오늘도 마리 씨가 안 왔는데요. 전화도 안 받고요. 아, 몰랐어요. 마리 씨는 월요일에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급하게 가느라고 연락을 못한 모양이네요. 그래요? 지난주에도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이메일은 확인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하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항상 궁금한가 봐. 왜 그렇게 생각해?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처음 듣는 인사가 밥 먹었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같은 말이거든. 음, 그건 상대방한테 꼭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냥 상대방을 걱정해 주는 정을 그런 인사로 표현하는 거지. 14번 여러분, 오늘 쓰기 시간에는 평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휴대폰이라는 기계에 익숙해지면서 편지를 쓰고 받을 기회를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편지를 쓰는 일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분히 편지를 써가다 보면 휴대폰의 메시지로는 전하지 못했던 진심까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번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이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 내륙의 소나기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16번 오늘은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민박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시죠? 이곳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집은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민박인데요. 두 아이가 모두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고 나니 아이들이 지내던 방도 비게 되고 또 저희 부부의 일거리도 찾을 겸 해서 민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묵었다가 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요리도 가르쳐주고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기 시작하면서 저희 민박이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 죽겠어.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너희 집은 층간소음 없어? 없기는. 우리 윗집도 밤에 청소기 같은 것을 돌리곤 해서 시끄러울 때가 많아.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공동주택에 살면서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자기 가족에게는 뛰어다니거나 청소를 해도 괜찮은 시간이지만 다른 집에는 큰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18번 주말에 등산 가기 싫으면 부장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든지요. 우리 부서 직원들이 다 같이 등산하는 걸 부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거짓말이 때로는 사실보다 사람들의 관계나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집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실제로 보니 광고 속의 사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도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 집의 실제 모습보다 더 밝고 크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진을 많이 올린 집은 가보지 말아야겠어요. 꼭 사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광고의 내용을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죠. 광고만 믿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는 아까운 시간만 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일찍 예매했더라면 표를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시간도 없고 할 수 없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영화를 봐야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영화는 극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봐야 재미있는 법이에요. 또 큰 화면으로 보고 큰 소리로 들어야 실감도 나고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진수야, 너도 나영이가 유학 갔다는 소식 들었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가서 다른 애들도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알게 됐대. 그래? 나도 몰랐어. 유학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다거나 뭐 연락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가까운 사이라면 꼭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법이니까. 나영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나도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야겠네. 그래도 난 좀 서운한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 하잖아. 일단 SNS에 메시지를 남겨놔야겠어. 나영이 사정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너도 좀 기다려봐. 나영이가 괜찮아지면 먼저 연락을 하겠지. 다시 들으십시오. 진수야, 너도 나영이가 유학 갔다는 소식 들었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가서 다른 애들도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알게 됐대. 그래? 그래? 나도 몰랐어. 유학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다거나 뭐 연락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가까운 사이라면 꼭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법이니까. 나영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나도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야겠네. 그래도 난 좀 서운한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 하잖아. 일단 SNS에 메시지를 남겨놔야겠어. 나영이 사정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너도 좀 기다려봐. 나영이가 괜찮아지면 먼저 연락을 하겠지.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예약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5분이시고요. 메뉴는 갈비찜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바꾸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소나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예약 2시간 전까지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내일 저녁 7시로 예약한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예약할 때 예약을 받는 직원이 바빠서 그랬는지 제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자꾸 여러 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이 맞게 됐는지 걱정이 돼서 다시 전화했어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예약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5분이시고요. 메뉴는 갈비찜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바꾸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취소나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예약 2시간 전까지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시골 학교를 도시의 학생들이 몰려오는 꿈의 학교로 바꾸어 놓으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는 방과 후에 모든 학생이 일주일에 3시간씩 춤을 배웁니다. 분야별로 교사 5명이 차례로 학교에 와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을 가르치고 있죠. 또 학생이 원하면 그 분야의 교사를 초대해 가르쳐 주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발레를 어색해하던 남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역시 그런 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를 초대해 동아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시골 학교를 도시의 학생들이 몰려오는 꿈의 학교로 바꾸어 놓으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는 방과 후에 모든 학생이 일주일에 3시간씩 춤을 배웁니다. 분야별로 교사 5명이 차례로 학교에 와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을 가르치고 있죠. 또 학생이 원하면 그 분야의 교사를 초대해 가르쳐 주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발레를 어색해하던 남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역시 그런 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를 초대해 동아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해 1학년만 4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21명이나 늘어난 숫자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춤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 학교폭력도 줄고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붙었다면서 몇 번 만에 붙은 거야? 응, 세 번이나 떨어지고 네 번 만에 겨우 합격했어. 그럼 요즘 계속 운전 연습을 하고 있겠구나. 어때, 할만해? 처음에는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게 좀 무서웠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 아직은 초보 운전이니까 점점 더 나아지겠지, 뭐. 맞아. 맞아. 그래도 운전은 오래됐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니까 늘 조심해서 해야지. 그리고 배울 때에는 가깝고 편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고. 혹시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면허 시험에 붙었다면서 몇 번 만에 붙은 거야? 응, 세 번이나 떨어지고 네 번 만에 겨우 합격했어. 그럼 요즘 계속 운전 연습을 하고 있겠구나. 어때, 할만해? 처음에는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게 좀 무서웠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 아직은 초보 운전이니까 점점 더 나아지겠지, 뭐. 맞아. 그래도 운전은 오래됐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니까 늘 조심해서 해야지. 그리고 배울 때에는 가깝고 편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고. 혹시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힘든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여자 선생님만을 선호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서 취업할 때에도 조금 힘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건 정말 편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돌보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스스로 이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언제인가요? 글쎄요. 처음에는 서너 살짜리 아이들을 다루는 게 서툴렀지만 이제는 교사로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뭘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무거운 걸 옮겨야 할 때는 특히 제 역할이 크고요. 결국 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잖아요.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흥미가 있다면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일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힘든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여자 선생님만을 선호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서 취업할 때에도 조금 힘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건 정말 편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돌보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스스로 이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언제인가요? 글쎄요. 처음에는 서너 살짜리 아이들을 다루는 게 서툴렀지만 이제는 교사로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뭘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무거운 걸 옮겨야 할 때는 특히 제 역할이 크고요. 결국 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잖아요.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흥미가 있다면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일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먹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신탕 먹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래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보신탕을 싫어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개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옛날하고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먹는 개는 따로 식용으로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신탕을 먹는 것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몸에 좋다고 해서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 흔해진 요즘 굳이 보신탕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신탕 문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신탕 먹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보신탕을 싫어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개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옛날하고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먹는 개는 따로 식용으로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신탕을 먹는 것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몸에 좋다고 해서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 흔해진 요즘 굳이 보신탕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신탕 문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한국에는 감자탕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자탕은 한국인들이 특히 저녁 회식이나 해장용으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에 등뼈와 감자, 깻잎, 마늘 등을 넣고 진하고 맵게 푹 끓여낸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감자탕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유력합니다. 한 가지는 돼지 등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를 감자라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돼지 등뼈를 몇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감자뼈라는 부위를 넣어 끓이기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입니다. 원래 감자탕은 값이 싸고 열량이 높아서 노동자들이 술안주로 많이 찾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돼지 등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는 감자탕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자탕은 한국인들이 특히 저녁 회식이나 해장용으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에 등뼈와 감자, 깻잎, 마늘 등을 넣고 진하고 맵게 푹 끓여낸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감자탕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유력합니다. 한 가지는 돼지 등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를 감자라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돼지 등뼈를 몇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감자뼈라는 부위를 넣어 끓이기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입니다. 원래 감자탕은 값이 싸고 열량이 높아서 노동자들이 술안주로 많이 찾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돼지 등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런 지구촌 이웃들과 발전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는 봉사단체로서 현재 봉사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봉사단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봉사기간이 끝난 후 저희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저희 단체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파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교육,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도 쌓고 큰 보람도 느끼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런 지구촌 이웃들과 발전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는 봉사단체로서 현재 봉사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봉사단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봉사기간이 끝난 후 저희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저희 단체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파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교육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도 쌓고 큰 보람도 느끼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상사만 이야기를 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상사만 이야기를 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37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커피숍 등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직원들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고집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머그컵 사용을 강요할 수도 없을 테고요. 또 한정된 인력과 공간 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여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이 100개인 커피숍이라고 하면 머그컵을 크기별로 최소 100개씩은 구비해야 하는데 매장 안에 그럴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달 1일부터 커피숍 등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직원들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고집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머그컵 사용을 강요할 수도 없을 테고요. 또 한정된 인력과 공간 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여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이 100개인 커피숍 이라고 하면 머그컵을 크기별로 최소 100개씩은 구비해야 하는데 매장 안에 그럴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여기가 바로 운현궁 입니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집으로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규모나 격식을 따져볼 때 정말 최상급의 한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옥은 사실 양옥이 들어오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온돌과 마루가 한군데 공존하는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옥은 궁궐을 제외하고는 크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지혜와 예술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한옥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지붕 지붕쪽의 곡선의 미 그리고 탁 트인 마루와 창문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운현궁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옥의 지붕 끝에는 처마가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죠. 또한 창문에는 숨쉬는 종이라고 불리는 한지를 사용해 멋과 함께 방안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도 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여기가 바로 운현궁 입니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집으로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규모나 격식을 따져볼 때 정말 최상급의 한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옥은 사실 양옥이 들어오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온돌과 마루가 한군데 공존하는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옥은 궁궐을 제외하고는 크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집을 지은 사람들의 지혜와 예술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데요. 한옥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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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의 곡선의 미 그리고 탁 트인 마루와 창문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운현궁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옥의 지붕 끝에는 처마가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죠. 또한 창문에는 숨쉬는 종이라고 불리는 한지를 사용해 멋과 함께 방안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도 살리고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 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정치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꼼꼼하고 감수성도 풍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 여성 정치인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정치를 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무슨 정치냐 라는 뿌리 깊은 생각 때문에 정치에 도전하는 여성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일 텐데요. 정치에서 중요한 건 여성인지 남성 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이 걸어갈 방향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성들이 편견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정치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꼼꼼하고 감수성도 풍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 여성 정치인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정치를 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무슨 정치냐 라는 뿌리 깊은 생각 때문에 정치에 도전하는 여성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일 텐데요. 정치에서 중요한 건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이 걸어갈 방향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성들이 편견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를 앓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발병률은 노인 인구의 10%에 달하는 57만 명을 넘는 수준이고 2020년에는 80만 명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치매 가족의 동반자살이 늘어나는 등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데서 비롯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치매환자의 증가 속도에 비해 국가정책의 대응이 늦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치매노인을 위한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제도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치매노인은 전체 치매노인의 약 44%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별도로 치매특별 등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치매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를 앓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발병률은 노인 인구의 10%에 달하는 57만 명을 넘는 수준이고 2020년에는 80만 명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치매 가족의 동반자살이 늘어나는 등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데서 비롯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에 비해 국가 정책의 대응이 늦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치매 노인을 위한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제도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치매 노인은 전체 치매 노인의 약 44%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별도로 치매 특별 등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라산 입장료가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2만원 내외로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현재 무료인 입장료를 2만원 내외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라산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라산에서 입장료 1,600원을 받던 2006년에는 방문객 수가 74만 명 수준이었지만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공원관리 능력을 넘어선 수준까지 증가한 것을 보면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비싼 입장료를 받아야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또 징수된 입장료를 공원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라산 입장료가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2만원 내외로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현재 무료인 입장료를 2만원 내외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라산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라산에서 입장료 1,600원을 받던 2006년에는 방문객 수가 74만 명 수준이었지만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공원관리 능력을 넘어선 수준까지 증가한 것을 보면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비싼 입장료를 받아야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또 징수된 입장료를 공원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행복호텔의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행복호텔에서는 객실을 비롯한 호텔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담당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처리 과정과 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또 상사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그때그때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역시 담당 직원이 자신의 생각대로 변경한 뒤 사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호텔 업무의 중심이 되도록 하다 보니 직원들 스스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행복호텔의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5%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직원을 신뢰하고 책임 못지않게 권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행복호텔의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행복호텔에서는 객실을 비롯한 호텔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담당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처리 과정과 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또 상사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그때그때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역시 담당 직원이 자신의 생각대로 변경한 뒤 사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호텔 업무의 중심이 되도록 하다 보니 직원들 스스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행복 호텔의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15%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직원을 신뢰하고 책임 못지않게 권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9번 50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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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